오늘 일을 끝났습니다 모듈은 이제 일을 끝났습니다 소연쌤는 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매직하고 뿌리펌하고 크리닉 해드릴거 같습니다 그럼 저거 믿죠? 이거 너무 내려치면 안돼요 저한테 브로즈 아 믿을게 인수마니가 내 머리야 와 잘 뻗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 잘 뺏기지 않네요 네 이거 서버 업체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뭐야 내꺼 아닌데 이거 이름 뭔데요? 인스타티비요 인스타티비로 했어요? 맞아요 인스타티비로 했어요 인스타티비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그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엘리셀쪽까지 인스타티비로 했어요 내 이름은 그러고 네 다녀된거야 네 빨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싫어요 제가 수강사 부담실 부탁드릴게요 하하하하 어 감사해요 연주하다가 누구를 바로 뛰어봐야 하는겁니다 하하하하 샘 찰랑찰랑 해봐봐요 갈색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? 오늘도 끝 자 안녕히가세요 유튜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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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